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가입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 저희 가족분들과 함께 오늘은 바로 마니카트 마인카트를 오늘 할건데요 요즘에 카트라이브가 그렇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인크래프트에서 카트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고 있는게 여러분들 탈 자동차인데요 자 저도 한번 자동차를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마 못마 자 그러면 이 자동차로 저희가 레이스를 할거고요 첫번째판은 자동차 두번째판은 오토바이 세번째는 랜덤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번째 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야 여기서 일단 반듯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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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반듯하지 못하잖아요 반듯하게 이게 수동입니다 여러분들 최고로 반듯하게 반듯하게 아 반듯하게 안나지는데 오케이 옆으로 나와야되네 옆으로 아 저기요 그냥 김리아님하고 요루루님을 자리좀 주세요 다미아님한테 자리좀 살짝 줘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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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뭐야 뭐 esse 하하하하하프리 아 아 여기 부정 출발하지 마세요 until then 다시당 위에 놓고 ilia 저 igma 면허 있어가지고 면허가 한 번에 맞춥니다 아아 빨리 오세요 면허가 자전거 면허인가? 자 여러분들 꼴등은 딱부아만대 때리겠습니다 자 꼴등은 야! 아잇 저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와요 아 죄송합니다 자 꼴등은 딱부아만대씩 맞는걸로 네 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초록발판을 밟으면은 부스터가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3일 하면은 출발하는겁니다 아이차 있죠? 자 셋 둘 하나아 출발! 어 낯선두 누릉이 thus 주장 빡빡 뻑빡 오 오 오 오오 내가 타깔 너 무심하게 숭발하기다!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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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판 밟아야 돼! 가와 요로루 누구죠? 영차 야 요로루 어떻게 이렇게 느껴놨어? 비결이 뭐야? 저 드라이마 나왔어요 비결이 뭐야 너 여유롭게 둘러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요로루 땜을 못 푸세요 네 딱밤 한 대 때리겠습니다 자 오늘 얼굴이 비틀어질 때까지 때릴 때가니까 많이 많이 때려줄게 한 대 때리세요 다음번 악사! 환자놀이 딱밤이 아닌데 이건? 아 이거 뭐야 딱밤 아닌거 같은데?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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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딱밤이 아니라 백점이에요 잠시만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맵으로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따라오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마인바이크로 마인바이크 아니고요? 네 마인바이크 자 이걸로 오늘 아주 특별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니까요 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TP 타세요 자 여러분들 이번 경기장은 아주 아슬아슬한 경기장입니다 보이시죠? 보이시죠? 자 이번 꼴등은요 네 도끼로 얼굴을 찍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좋습니다 이 맵이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자 이제 줄 쓰시고요 낙사는 탈락이네 네? 낙사는 탈락이네 아 그렇습니다 낙사는 꼴등으로 바로 치고 치고 파겠습니다 자 자 야 뭐야 또 가 낙사하실 뻔한거 같은데 자 빨리 일자로 줄 쓰시고요 저러분 뭐하는거죠? 뭐 앞으로 갔다가 뒤로가 뒤로보면은 계속 앞으로 가지 앞으로에서 들어가지 아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줄 쓰시고요 김이야님 아야 김이야 빼고 해 쟤 꼴등해 쟤 꼴등 처리해 그냥 어 오케오케 한다 자 셋둘 하나하며 하나에 출발하는 겁니다 자 셋 둘 하나 쏘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가 제일 빨리 갈 곳에 자 피하고 가운데로 점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1등 했습니다 1등 했습니다 여러분들 줄기를 피쳐ett 오오오오오오오없어 오오오오 이제 어석 빠르자노오오오오오오오오 combust 점프오오오오옛 110cc batter 타이ze Peregr kilobar 오오오오오오오 ok 다 떨어졌어 아 여러분들 여기여기여기 다 떨어졌다고?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아 이게 뭐야 다시 해야겠네 아 여러분들 다 떨어졌어 우리? 야 여러분들 재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세요 아니 안 나가시다가 왜 나가지냐 자 오케이 셋 둘 하나 가자 이번엔 안 떨어지는게 중요하다 안 떨어지는게 빨리 가는거 중요치 않아 중요치 않아 안 떨어지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야 야 떨어졌다 자 여러분들 관전하겠습니다 자 지금 1등은 김미야 1등은 김미야 자 빨리 가는거는 김미야 선수 두번째는 이수건 여어어 셋팅이 탈락 이수건 탈락 1등은 지금 김미야거든요 여기서 옆으로 넘어가는 하하하하 우와 진짜 빨리 도착했다 자 김미야 1등 2등 요로로 1등이다 자 꼴등은 잉혀맨이었습니다 아 꼴등님 빨리 덱뱀 되세요 덱뱀 맞아요 알겠습니다 도끼부터는 딱밤이 아니라 덱뱀이거든요 네 무기 꺼내드세요 나 죽지는 않겠죠? 안 죽어요 푸쿠레놀 때린다고? 자 빨리 때리고 빨리 다음 경기 가죠 빨리 때려주세요 지금 이마 열었거든요 미간 우와 색깔 달았어 이래 죽는 거 아니야? 죽으면 다십니다 요루루 빛나는데? 요루루 덱뱀이? 뭐야 다음 다음 빨리 때리세요 다음 다음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런게 어딨어 바삭하게 구워버리는게 어딨어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자 자동차를 랜덤으로 뽑아서 그 자동차로 경주를 할겁니다 저부터 뽑겠습니다 헛 제발 뭐지? 잠깐만 안돼 쇼핑카트라니? 으아우 오케이 다음 ieties 담명님 뭐 뽑아? 담명님 갖고 보고 가죠? 담명님 뭐 저희가 또 뽑으셨죠? 팻 우와 담명님 와 부럽다 나 나 죽은데? 간부 어 자 그거 복사해 주세요 다음 분 누가 뽑ın 요루루님 꺼내보세요 저요 Techno 와 유로로답게 세바자 정도를 본인같은거 끝냈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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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초야 와 빠르다 빠르다 자 다음 이수거님 상주아 저거 봐 어 이수거님 뭐야 이거 대나무 헬리콥터? 자 뭐야 너는? 트랙터잖아 트랙터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장 장착 복사해 두시고 다음 경기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내가 이길거같은데? 카트 괜찮을거같아 꼴등은 안할거같아 얼마나 빠르게 되겠지만 와 뒤에 봐봐 차 봐봐 저거 올수있어? 와 너무 큰거 아닌가? 자 좋아 좋아 아 단비오가 더 커 제꺼보다 와 무겁겠다 자 여러분들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오오 와 육조 진짜 빨라 육조 날아가 육조 날아가 육조 날아가 뭐야 니네 왜 날라가야 니네 꼬린지 육관이 와야된다 아니 이겨배님 요루루 저 세발자전거 저 한판 언덕을 묻으러 가야되요? 아 그래? 우리네 꼈어요 안돼 와 니네 뒤에 니네 어느새우로 올래? 어느새우로 오실래요? 저부터 갈게요 어 뭐야 요루루 나 언제 역전했어 이리 와 안돼 요루루 안돼 저먼저 갈게요 지상은 편하십니까? 어디있는데 지상은 편하십니까 이겨배님 역전타고 날라다니는게 어딨어 여기 날라다니는데 어디갑니까 요루루를 이긴다 오케이 요루루를 따라잡았죠 아 세발자전거 세발자전거 진짜 느리긴하다 뭐야 다 부족했잖아 아 진짜 빠르다 와 빠르네 자 그러면은 1등은 누군지 모르겠고 요루로 도착했고 저 뒤에 있는 굉장히 큰 자동차들의 싸움이라던건데 저 어딨죠? 이건 싸움이 아니야 야 이거 뭐야 못가는데? 아 뿌려줄게 뿌려줄게 어 뭐야 그 다음에 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근데 잔뜩 신나서 꼬리를 들어버렸다 아 안돼 같이 가 와 이거 말도 안돼 와 이거 끝나긴 않아요 왜 내게 더 느려 왜 내게 더 느려 차 취급도 안해줘 부스터가 안돼 와 못가져? 너무너무 커가지고 어 단미우 너 안되지 이쪽으로 가면 아 안돼 제발 아 안돼 이것도 못가 아 왜 이렇게 커 아 미켜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꼬링까지 해보려면은 아무래도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드려야겠네요 자 둘만의 싸우면 누가 이길지 여러분들이 그냥 예상으로 맞추시길 바라구요 오 근데 이거 다 왔는데? 다 왔어 오 큰일이다 앞에 뚫어줘야겠어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앞을 열어 앞을 오픈해 제발 나무줘 이게 뭐야 내가 안겼습니다 내가 안겼습니다 내가 안겼습니다 오오오오오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안 돼요 접전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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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나 저리나 왔다 왔다 안 돼 안 돼 뭐야 누가 이겼어 누가 이긴거 이거? 야 본 사람 나 아 이게 먼저 앞에 밟은 사람이 이긴건데?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노란색깔이 아 이거는 여러분 저희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반복 사진, 사진이 왔는데? 사진 판독 결과 트럭이 이겼습니다! 사진 판독이 왔다고요? 뭐야? 담요님 이겼네? 내가 이겼구만! 내가 이겼어!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엽기 레이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! 안녕! 안녕! 안녕!